주식을 토요일날 잠을 자지한 관리바바를 연락에 매입을 했습니다. 지금 그 증권사 해외 주식 들어가가지고요 연락에 매입을 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. 바이오니아를 살걸. 실탄이 지금 없습니다. 그래서 내일 새벽에 다시 매도를 하고 바이오니아를 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로요? 진짜로요? 예 지금 오늘 그러면 페이스북에 인증샷 좀 올려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토크를 듣고 그런 결심이 있었으니 심정만 묻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저한테는 뭐라고. 나한테는 뭐라고. 저는 책임 없어요.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어 예 그럼 아멘